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요 계란 단무지 오징어 이거는 매운 물에 틀림없는 맛이에요 와우 이번엔 매운 돼지 찾았어요 오돌뼈 와우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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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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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고소한 맛 생크림 아삭하니 비쥬얼 너무 맛있는데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달콤한 맛 치즈볼 엄청 맛있네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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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매콤한 노른자 스팸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